서울 가는 길은 왜 맨날 비가 오냐 하망하망 여기는 서울 영등포입니다 LG전자 그라운드 220 바로 앞이랍니다 하망인의 채널이 LG전자 앰버서더 1기로 선정되어 발대식에 참석했답니다 드레스 코드가 레드와 화이트 들어가자마자 저희 부부는 명찰을 목에 걸고 행사 시작 전까지 그라운드 220 즐기기 시작 LG전자가 만든 놀이터라는 그라운드 220 일단 포토존 사진 한 방 찍어주고 신제품 체험을 즐겼답니다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경험 마케팅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별도의 부스별 테마가 있는 힐링 체험존 독특하고 인상 깊었답니다 이런 향기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향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탐이 났던 더 작아진 시네들 이거 뭐야? 브루스 셀지요 두 분야만 운동하는 곳이 어 공이 버릇혀졌어 돌리면 되요 되게 좋아 보인다 캐핑몬도 짱이겠다 더 길게 해야 될 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각종 굿즈들 직접 티셔츠로 만들 수 있는 체험존까지 아주 다양했답니다 열심히 구경 후 만나게 먹고 행사 시작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재다능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름이 너무 외우기 쉬워요 운현아 나이라는 랩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멜로디 스타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볼까요? There were too many verses, too many bitches, too many jerseys 2배 넘는 돈이 필요하고, 큰 party Git my one, rest right, fuck, party 네? 감사합니다 아니, 거기까진 못한다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 지금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욕심이 아닌가? 자! 음악 잠깐 들을 테니까 5초만 드립니다 5초동안 여러분들의 열정을 여러분들 의상 색깔만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长송은 이렇다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어쩌다 맨 앞에 앉아 정말 행사 끝날 때까지 엄청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던 영상으로 인기몰이 중이신 유튜버 띠.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답니다. LG전자 앰버서더 1기 하망이네는 유튜브에서 반려가족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